성경시리즈 성경대로 된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잘 아시는 비무두서 3장 15절입니다.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은혜로 체험되어야 할 가장 비밀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 된다는 거예요. 미처 우리가 몰랐는데 성경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고집이에요.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게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되니까. 성경대로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 성경 오해하면 예수 오해 되니까. 오늘 제목 두 번째로 성경대로 되니까. 아무리 아무리 역사가 별의별 역사 기록이 있는 것 같다도 성경대로 된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불신자들은 정말 이건 몰라요. 부모가 태행할 시간이니까 부모로서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성경 말씀 체험하는 거죠. 이 말씀 성경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키워야 되니까. 인간에게 양식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걸로 먹었다가는 예수 오인 했다가는 성경을 오해했다가는 다른 걸로 먹어도 되는 줄로 알았다가는 바로 죽음이니까. 구름도전서 15장 3절 4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됐습니다. 디모든스 3장 15절 잘 아시죠.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저희들 태행하 시간에 또 저로 하여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지금도 모르지만 태행하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구나를 보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3장 15절 같이 읽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넝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죠. 하나님은 성경 기록대로만 역사를 하시기로 정하셔서 이미 뜻을 정해버렸어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분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기록된 성경 안에 스스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측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거야라는 증거를 친히 주시면서 증거가 뭐죠. 성경 기록대로 되는 게 증거죠. 잡신은 중구남방 예측불어 이게 우충좌돌 맞나 좌충우돌인가 이게 잡신이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은약을 탁 던져주시고 레일을 깔아놓으시고 그리 달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이 어떻게 생기셨느냐 성경 봐야 알고 하나님의 취향이 뭐냐 성경 보면 나오고 하나님은 무슨 색깔이지 성경에 나와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고 말하기가 참 외람들스러울 정도로 성경이 다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성경대로 역사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인간된 나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이 자신 있게 나온 사람은 복음을 아는 거고 어떻게 내가 성경대로 살아 하면 율법에 잡힌 거죠. 율법주의지.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의 잡힌.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아뇨. 성경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안살수가 성경대로 지옥 가고 성경대로 천당 가고 성경대로 인생 살게 돼 있고 아무도 못 벗어나요. 그걸 미리 아는 게 은혜 받은 거고 모르고 살다가 깨어지는 게 불신자고. 그렇죠. 성경대로 되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타영화 전도학교니까 당연히 이 은약 안에서 우리의 메시지를 받는 거죠. 성경대로 되는 게 웹런트구나. 성경대로 되는 게 후대구나. 그러면 성경으로 키워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경 알아야 되는구나. 메시지 알아야 되는구나. 이게 적용이죠. 첫 번째 진실은 이렇습니다. 창세진의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그리스도 계획입니다. 이것을 기록을 해라. 세상엔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등장한 것도 하나님의 승리예요. 애국을 통해 문자가 시작이 되게 하고 십계명을 처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글 몰라요. 애국의 종사라도 나올 때 글 몰라요. 문자 없어요. 아직. 역사에. 모세나 알았지. 애국의 왕자였으니까. 왕자급은 알지만 몰랐어요. 나오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죠. 그 기록. 엄청난 순간에 기록을 하죠. 이 문자로 말씀을 하나님의 속내를 자기 속마음을 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 자기 진술이죠. 하나님 자기 진술을 의견을 기록을 시키는 거예요. 친히 돌판에 새겨서 주시고 그 다음에 종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세진의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기록을 하게 해서 주신 그 성경을 우리는 구약이라 그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 그걸 어떻게 주셨죠. 예언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예언으로,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기록을 해서 은약의 백성에게 주신 책을 구약이라, 율법이라, 예언이라 등등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휘브리스 10장 1절 아시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오. 참 형상이 아님으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장차 올 좋은 일이 뭐겠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이 보금이겠죠. 신약이 따라오겠죠. 보금이 나타나겠죠. 장차 올 좋은 일, 그리스도시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말씀이 기록으로 왔다가 이제는 말씀이 몸으로 우리 앞에 인격자로 드디어 오시는 어떤 미래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구약은 장차 올 신약의 그림자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이 그림자여 모형들이었다. 참 형상이 아니었다. 그럼 그걸 고지곳도로 그대로 보면 안 돼. 그건 그림자로 그림자 속에서 실체를 만나야 돼. 그 구약을 율법으로만 해석해가지고 붙들고 있는 지금 저 유대인처럼 니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반드시 장차 올 좋은 일을 보라고 지목하는 거야. 손가락 끝 보지 말고 손가락씩 가리키는 그곳을 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죠.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모형을 그냥 그걸로 그게 답인 줄 알고 제사가 답인 줄 알고 모세 양식대로 율법대로 승막 짓고 히브리스 8장 5절 그들이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땅에서 하는 거고 땅에서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모형하는 거죠. 우리 눈에 육으로 보이는 건 전부 다 안 보이는 하늘의 사정을 설명하려고 용도를 주었지 만물을 만신으로 하늘의 별을 별신으로 그게 아니고 그걸 통과시켜서 하늘에 있구나 를 가르쳐 주신 건데 이게 성령인도를 안 받으면 여기 머물러 땅의 것으로 그걸 땅에 속한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육신을 주신 것은 하늘에 몸이 있음을 나는 하늘에 신령한 몸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용도인데 우리는 이걸 목적화 삼아버려요. 목적. 관역적자. 관역을 여기다 맞춰버리니 관역이 예수에게 빗나간다고 해서 그걸 죄라 그래요. 모든 것을 해석을 내릴 때 아 예수 때문에 예수 알라고 예수 설명용으로 주신 것들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더니만 그걸 붙잡아버린 거예요. 땅을 붙잡고 보이는 것을 붙잡고 육을 붙잡아버리고 그걸 죽치고 앉아서 뿌리 내리니까 그걸 멸망이라고 흙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그들이 숨기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유럽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 피제사를 드리고 규례를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그들이 숨기는 이스라엘이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하늘에 있는 것이 뭐죠? 보금이죠. 그리스도시죠. 우린 이미 이걸 이제 은혜로 얻었잖아요. 그 피제사가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을 모형해 줬던 거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은 짐승피를 지금도 그것들에게 짐승피 좀 바칠 희생제사 회복할까 맨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이걸 빨리 이슬람 사원을 되게 좀 몰아내고 빨리 볼레트에 성전 짓고 이 6월절 제사를 회복해야 될 텐데 맨날 그 기도예요. 예수나 믿으시오. 허물어버리라고 한 성전을 지으려고 덤벼드는 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헐어야 될 거니까 헐라고 하신 거예요. 헐라고 지옥 짓게 한 거거든요. 솔로만 보고 성전 지은 건 나중에 때가 되면 헐어버리려고 지으라고 한 거예요. 헐어버려야 참 성전 예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장세전에 하나님의 교역이 그리스도인데 이건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글자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작정이죠. 은약이죠. 이것을 기록을 하라 해서 기록해내놓은 책이 구의학 성경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점치로 가죠. 미래를 알고 싶어 가지고. 이게 뭐죠. 이게 장세기 3장 재앙이 바로 그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예언 그러면 미래를 생각해요. 예언받으러 가자. 기도원에 예언받으러 가자. 이게 어디서 나온 정신이냐 하면 장세기 3장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두려움에 친두러움에. 이게 장세기 3장 상처받은 정신이 막연히 두려우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점치러 가는 거예요. 예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예언은 과거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미래니까. 장세기 3장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내 내일이 어떻게 될까. 그거 궁금하거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일이 궁금한 거예요. 예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예언은 장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밝혀주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설명할게요. 우리 육신적인 사람들은 예언 그러면 미래를 생각해요. 우리는 예언 그러면 미래가 아니라 장세진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시도를 구약에 기록하게 하신 그 그리시도를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우리 영세전 영세후가 다 들었다.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은 예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거다. 예수는 내가 예언이 필요하면 예수가 예언이요. 내가 성취가 필요하면 예수가 성취요. 내가 영세전이 필요하면 영세전이 예수요. 내가 영세후가 어떻게 될까. 그거 예수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죠. 그런 예언에. 기도원에 가서 맨날 예언받으러 머리 들이냐고 예언받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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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서니까 예언을 툭툭 때리면서 예언해 주고 너 장래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아니 그런 장난치지 말아요. 장세전에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그리스도를 글로서 기록을 하게 해서 미리 먼저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내준 거죠. 나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맨날 몇 시 내가 가마타고 나타나 갈 거야. 내 스케줄을 미리 던져놓은 거죠. 모형으로 그림자로 미리 던져준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드디어 왕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대로 그 장소에 기록한 그 시간에 기록한 그 동정일을 통해서 기록한 그 방식대로 정확하게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술이 나타나신 시간 나오고 들랑 숫자 나오고 들랑 왜 여섯이지 왜 일곱이지 왜 열두 아들일까 싹 다 예수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용도로 채택된 거예요. 전부 다. 왜 붉은색이지 왜 십자가야 왜 나무에 달려야 되지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필 그때 그 단어를 쓰시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왜 다 이뤘다 그러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려고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있다가 시간 타임이 맞춰서 내놓으시는 거예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메시지 제목을 정해놨어요. 주님은 성경을 믿으신 분이다. 안 믿을래요. 여러분 성경 안 믿죠. 잘 안 믿잖아요. 그래도 성경 안 믿을래요. 예수님은 성경 믿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경은 성경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유가해보자는 거지. 태행하니까. 그 장세진 계획대로 기록되어진 그 주님 그 모습대로 주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이 장세진의 계획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행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걸 보금이라고. 그렇게 잉태되시고 아무도 안 하고는 어 애가 들었었네. 이게 아니고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출세하는 장소 가다 보니까 하루 도시 방이 없어가지고 하루 도시 막 관해 갔네. 그렇게 보이지만 역사는 우연은 없어요. 애드립은 없어요. 각본과 시나리오가 이미 장세진에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그것만 말할 뿐이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말할 뿐이지. 자기가 즉흥 대사를 하거나 애드립 있게 연기를 아주 잘해보려고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아주 메시지를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아주 좋은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가 아주 훌륭한 말을 만들어내거나 지어내면 탈락이야. 그거는 아니야. 그럼 배우는 이미 감독이 이미 각본을 다 가지고 있어. 이대로는 하라고 올려준 거야. 그대로. 그래서 반드시 임의대로 추측해서 살지 말아야 돼. 인생은 예수로 살아야 돼요. 인생은. 정해놨어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인생을 정해놨 거지. 내가 살아가고 개척하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이미 주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탈락이면 지옥이지. 이미 장세진에 우리는 그리스 안에 택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지 않아서 다행히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애드립이 없어요. 적흥 대사가 필요 없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은약대로 듣고 따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본주의는 기분 나빠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유를 빼앗았거든. 내 자기의 내 실력도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북한에서 온 사람이 고민을 방송에서 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에서 몇 달 살면 북한 체제가 틀렸고 남한에 비해서 졌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대요. 그거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뭔가 하니 마음과 사상 속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억세게 빡세게 아주 그냥 김정은이가 연설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자력자강 스스로 잦자. 우리는 우리끼리 해야 돼. 남한에도 종북 세력들이 쓰는 말 중에 우리끼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해야지. 왜 미국을 의존하냐. 이 사상도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력자강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 힘을 길려야 돼. 그래서 핵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상은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북한에서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명도 씨도 북한에서 종이사위였던 분이 있죠. 그분도 얘기하는 게 이건 정말 안 빠져나간대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맨날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되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힘을 길르고 이런 걸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맨날 누구를 믿으래. 자꾸만 왜 내가 남을 믿어야 되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개발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이렇게 힘을 자력자강을 해야지 왜 타자를 믿으라는 거냐 자꾸만 그게 도문이 이해가 안 된대요. 북한에서 온 분들의 얘기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성경 읽어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는 안 한다. 자기 애드립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신 것만 난 말한다. 성경을 보내실 텐데 성경에 오시면 내가 한 말만 말할 거야. 딱 이러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3일째세요. 하나님이 장세진에 딱 이렇게 언약을 딱 세워놓으시고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메시지를 경청만 잘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이게 똑똑한 양반들은 그걸 자존심 세거나 인본주의 센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 거지. 왜냐 나도 할 수 있는데 내 인생을 왜 자꾸 그렇게만 믿어야 되고 타자를 의존해야 되고 이제 이제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자기가 센 거예요. 자아가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인생을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대로 태어나고 그대로 사시고 그 대사대로 말했어요. 말씀을요. 그 시간 그 6월절에 그 저녁 제사 시간 딱 그 시간에 죽는 것도 자유로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시간에 딱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맞추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성경 읽어보서 예수님이 그 시간표를 맞추는 그 노력과 그 태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왜 그러실까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안 되지. 왜냐. 너 머리로 굴리니까. 너가 너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뭐죠. 은혜받는 게 스스로 스스로 자자를 깨는 거예요. 그걸 깨부셔나가는 게 은혜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자신이 살아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얘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잖아요. 내가 느낀 감정대로 반응해버리잖아요. 그걸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시구나.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그걸 친히 보이신 거예요. 그대로 장사지는 바 되시고 성경기록대로 그 무덤을 미리 예비 딱 시키고 성경기록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게 성경기록대로예요. 기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나시는 그 시간이나 장소나 방식이나 싹 다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2번을 1번에다가 붙입니다. 나도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 거야. 성경대로 살게 됩니다. 죽거나 그래서 반드시 인생은 성경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걸 아는 거죠. 알면 미리 고집을 끊는 거죠. 하나씩. 우리가 성경대로 된다는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가장 큰 원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요. 자아요. 자아. 나는 나식대로 살고 싶지 성경대로 살고 싶지 아는 거예요. 내 피 속에 그게 세포 속에 성경대로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골수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 언약 됨이 대비되어서 항상 드러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육방법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의의를 체험시키려고 당신의 인생의 죄를 경험시킨 겁니다. 죄를 지어 죄인된 게 아니 이미 당신은 죄를 짓게끔 만들어져 나왔어요. 왜냐 예수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권한이나 재앙이나 슬픔이나 모든 것을 예수로 해석을 딱 때려버려야지 그걸 불교식으로 무슨 재앙이다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한 전부 다 복이에요. 금사의 복이 돼버려요. 예수가 없으면 내가 기준되면 선별이 돼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아니에요. 예수 안에 전부 하나예요. 어둠도 예수 안에 필요한 것이고 빛도 예수 안에 필요한 것이고 어둠 없이 내가 빛을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어둠을 경험하자고 어찌 빛을 알 수 있습니까. 어둠을 심각하게 경험한 사람이 예수가 빛이라는 걸 충격적으로 받아 체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미 이 하나님의 창세진의 계획 속에 말씀 기록된 말씀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성경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죄삭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였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걸 모르면 이건 저주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마귀 자녀식으로 살아갈 성질이 당신에게 지금도 있음을 알아요. 왜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마 그러시겠지요. 저만 그러고 이러면 안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래야지. 그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키 높이를 잴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자구나. 왜 예수께서 말씀해서 나는 쇠하이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고 세례요안이 그랬고 말씀해서 그렇게 기록했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그게 있다는 게 그게 복음의 해석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는 없애야 돼. 그런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게 종교예요. 그걸 찾아서 미꾸라이처럼 다 헤엄쳐 다 다니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괜찮아요. 예배 잘 앉아있고 말씀 잘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뭔가를 자꾸 알아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듣는 데서 시작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들음은 뭘 들어요? 신진이가 들으면 망해. 성경에서 윤리를 가르치는 거 그런 거 들으면 망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받는 거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세진을 이미 품으셨던 뿌리가 장세진 아버지예요. 거기서 나타난 소리로 글자로 말씀으로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필요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서 계시면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분 자태가 말씀이에요. 그분 만나면 말씀 만나는 거 그분이 뭘 하는가 잘 보세요. 그게 다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대로만 행하신 분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마귀의 자녀예요. 불신자일 때 예수를 믿을 때 이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도 알아야 돼요. 나는 아직도 마귀의 자녀 속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없다고 항의 할래요? 없으시면 나오십시오. 경배 드릴게요. 경배 받으셔야 돼요.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죠. 이 우리들은 인간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가 누구냐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넌 누구냐 이렇게 안 묻습니다. 이건 철학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지어낸 말이 인간은 뭐냐 넌 누구냐 나는 누구냐 불교가 시작이 뭐예요 난 누구지가 시작이에요 모든 종교 왜냐 창세기 3장이니까 하는 거예요. 틀린 질문을 하니까 틀린 답이 밖에 안 나와요. 철학자들이 철학의 근본이 그거예요. 난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틀린 질문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 틀어야 모든 인본 종교 범실론 종교 자연 범실론 의 모체격이 불교거든요. 불교인데 불교에서 상징하는 것이 꽃이 뭔지 아시죠 연 꽃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죠 습가와 자기 제자 가습의 얘기에 나오는데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것 정도는 조금 읽어보고 아는 거죠. 거기서 이신진심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늪이나 더러운 물이나 진창 같은 데서도 고매한 꽃을 피운다. 그 사상이 뭐냐 하면 인간의 본성은 본시 착하고 고매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본시의 착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그 잃지 않도록 그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깊은 호흡으로 앉아서 구리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다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와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심자 마음 이심 전심 글자나 언어없이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메시지가 전달된다. 할 때 심생 만물 이게 마음 심자 모든 만물의 근원을 어디 있다고 보죠? 마음에 있다고 봐요. 그 뿌리가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만물의 근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고 모든 종교의 자연 범실론의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다스리는 마음을 수련하는 마음 관리를 하는 마음 개발을 하는 자아 개발을 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쫙 돼있고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좋아해요. 세상에서는 마음 심 종교가 정통이고 인간은 악하다. 이건 이단이에요. 세상 입장에 보면 그건 틀린 거예요. 세상에서 정통은 뭐냐. 인간 주체요. 인간 본체요. 인간 마음이 만물의 근원이에요. 인간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수련하고 마음을 관리하면 되는 거야. 이게 종교의 뿌리예요. 학원 보금화 3과의 에스겔 37장 나와있죠. 너희 마른 뼈더라 그러잖아요. 종교에서는 인간을 마른 뼈라고 하지 않아요. 본시 착하고 본시 아주 훌륭한 선한 선한 인간이라고 말을 하지. 성경은 너희 마른 뼈더라 허물과 죄로 죽은 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요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들으라 들으라 네가 말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마른 뼈더라 요하의 말씀을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들으라는 거죠. 생기야 불어 들어가라. 성령 역사죠. 장세기 6장 5절을 말씀하시죠. 요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항상 악하다. 예를 들면 17장 9절 아시죠. 만물보다 거짓된 거. 심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이 이를 알려. 모르죠. 석가가 모르죠. 왜냐하면 장세기 3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저렇게 착한데 설마 죄가 죄인이야. 설마 죄가 악인이겠어. 이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불린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 관리만 조금 수행을 하면 유교도 수행이고 불교도 수행이요. 그 방법이 조금씩 틀린대요. 수행이거든요. 내 본시 이 선함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야. 본시를 향하여 그 본래를 향하여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본래가 얼마나 선한디 착한데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 가장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마음 누가 능이를 알았겠느냐. 2사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요.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누더기 같으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어떻게 이걸 알죠. 기분 나쁘죠. 인본주의자들은 이걸 못 들어요. 인마늘렐 칸트 스피노자 볼 때로 골 때리는 볼 때로 니체도 돌았었지만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이신론자들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싹 다 자기 중심 자기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예수님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게 왜 똑똑하니까 우리 이성이 판단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메여가지고 끌려 댄게 되냐 교회 가서 말썽 들으면 말썽 들으면 진리를 끌어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냐 우리 이성으로 분별해야지 판단해야지 신이 뭐냐 우리 이성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된 성경은 당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 살려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당신이 살다가 거짓말을 곧잘 할 겁니다 나오면 해버리세요 그리고 울고 앉아 회개하세요 나를 발견한 거잖아요 나는 지금도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요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거 예수만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그분만 참여해 진리예요 그 예수 의지해야지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금이 안 그러고 거짓말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율법죄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내가 거짓말쟁이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요 그러면 율법은 뭐죠 예수께 가라는 거죠 예수께가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어 괜찮아 괜찮아 예수 안에 가라는 거야 넌 예수로 생명 삼으라는 거야 라는 게 보금이고요 율법주의는 내가 거짓말이라서 괴단한 지가 20년인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게 자기 자존심이 센 사람 자아중심이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아 저 사람 저럴 줄 몰랐어 왜 저런 짓을 하지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그 사람보다 더 죄인의 괴수임을 발견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그래서 남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금은 그걸 부부 사이에 알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어떻게 노력을 해서 자존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부 사이에 잘 살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알라는 게 네 주제가 뭔 줄 아니 넌 허물가지로 죽은 자이고 마귀 자녀이고 멸망자이고 너는 지금도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존재란다 넌 죄인 중에 괴수지 않니 나보다 나아 너보다 다 나아 네 신랑 왼수같이 너보다 낫다 그게 보금이에요 그게 잘 맞는 짝으로 만난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배우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잘 맞는 아니요 세상에는 잘 맞는 짝이 없어요 예수 신랑 외에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신랑들이 안 좋게 다 만들어놨어요 예수 신랑만 돋보해야 되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가 없고 예수의 피로서만 대속을 받고 살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고집을 포기하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탁 내어놓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무릎을 뿌려야 돼요 그걸 시원하게 흘러들어오듯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콸콸 흘러들어와야 되거든요 은혜가 그걸 레마라 그래요 말씀 움직이는 말씀 흘러들어오는 말씀 충격을 주는 말씀 이렇게 그냥 그게 안 되고 나도 비슷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둘 다 좋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놓으면 당신의 자아가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자꾸 말씀을 얼쩡거려요 앞에서 죽지 않아요 적절하게 자아 존중을 받아야 당신이 헌신도 잘하지 누가 당신을 좀 거슬리면요 예 기분 나빴어요 교회는 당신 기분으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추측으로 하지 마세요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교인이 같이 봉사하지만 지독히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퍽당해요 그런 물고기가 의항에 돌아다니는 게야 정신 다 차리는 거야 다 그런 물고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 거울 반사가 돼 그게 내 모습이 걸라 나는 그보다 더하다고 말하면 딱 맞아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돼야지 그게 그걸 문제화 삼고 누구는 어떤 하니 이건 전부 율법쟁이더라는 거예요 말썸을 예수께로 도달해야 되는데 예수께로 못 가고 중간역에서 서버린 거예요 지금 율법에 서가지고 거기서 그냥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해석을 바로 못 내리는 거죠 자기 주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저 나 좋다고 좋자라고 예수 믿어놨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성도이고 은혜받는 성도시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신구약 말씀 가운데 항상 당신은 죄인밖에 안 되면 예수만 그루하신 분이심을 그걸 항상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된다 후대 육아에서 최고의 비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모르겠네 디모드 3장 16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는데 결론이 아니고 보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를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이 내용을 보완하는 뜻에서 첫 번째로 나는 나는 성경대로 되는 자이다 성경대로 살게 돼 있다 성경대로 산다는 걸 신해야 된다 나는 성경대로 가는 피조물이다 내가 스스로 자주장해서 내 인생을 개척하거나 내가 뜻을 세워서 뜻 세우는 건 좋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좋은 거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주 안에서 세워야죠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제대로 안 들었으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써도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세워요 자기 뜻을 세워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성취시키는 일에 예수라고 하는 능력자가 대단히 좋을 것 같아서 의지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뽀빠이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구제해 달라는 거죠 자기에게 도움이 돼 달라는 거죠 성경인 요한은 나의 도움이시라 의지이시라 맞아요 맞는데 이걸 알고 쓰는 자와 이걸 모르고 자아 중심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중심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은약 안에서 자라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 그 뭐죠 나는 흉악자예요 흉악자 자꾸만 드러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 어제 은혜를 받으셨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흉악자로 드러났을 거예요 당신을 이렇게 늘 쓰다듬어주고 좋게만 해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양육원 그래서 율법을 먼저 보낸 거예요 회초리거든요 탁탁 치는 겁니다 왜냐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개명을 일부러 던진 겁니다 예수가 오면 그냥 백 년 만에 맞는 엄만 만나듯이 눈물 팡팡 쏟고 그 예수님하고 쏜살처럼 뛰어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고 난 이제 예수 안 떠날 거야 난 예수로만 살 거야 율법으로 고생 좀 시켜놓고 지킬 수도 없는 걸 지키라 지키라 안 지키면 죽여버려 이건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고 하면 너 죽여버려 하라는 거 안 하면 죽여버려 그게 율법이에요 거기 안 걸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지키라는 대로 다 지키고 안 지키라는 거 안 하신 분 그분이 오셨을 때 그 안에서 나를 대우해 주시는 성경대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키라는 거 지킨 자가 되는 게 보금이고 지키지 이건 너 하면 안 돼 라는 그 개명대로 하면 안 되는 걸 안 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들어가지는 걸 보금이라고 그 예수를 만났을 적에 이건 이제 진짜 충격이죠 난 예수 믿을 거야 난 예수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보금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들으셔야 돼요 보금을 보금을 못 알아들으면 당신은 잘하지 않아요 잘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어떻게 보니 라는 데서 자라가야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기독교의 보금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을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윤리 도돌 가르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 하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할 것 다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현대판 영지주의자지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율벙율벙 그러지 마세요 아직 보금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보금 알았다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조심하세요 영지주의제 보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든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대로 산다는 게 뭐죠 보금을 몰랐으면 우리 인식에 뭐가 딱 떠오르죠 성경대로 살아 그러면 험없이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성경대로 살란 말은 너는 본래 성경대로 죄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죄인인 줄 빨리 알아 죄사건 사망인 줄 빨리 알아야지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빨리 알아야지 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넌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의의가 없어 아예 없어 네 행위로는 안 되는 거야 넌 아무리 잘 살아도 의의가 아니야 너는 그 도덕주의가 되고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바리새인처럼 되겠니 그 정도는 훌륭할 수 있겠니 공자처럼 훌륭할 수가 있겠니 만약에 더 훌륭하다 해도 너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누더기 같으며 만물보다 더 거짓된 자가 너일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게 성경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난 예수만 믿어야 돼 를 고백하는 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성경대로 살라 그러면 성경대로 다 지켜야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해야 되는 줄 아나 봐 아니요 예수께서 다 행하신 분입니다 기록한 성경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나 내 마음대로 살면 되나 예 내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걸 당신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당신의 육체의 소욕을 그슬러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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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톱날이 생생 돌아가죠 하지마 하지마 그러다 자꾸 고집 비우고 안 들어오면 무뎌져버리기 시작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민감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 약함을 알고 예수만이 절대 필요함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들로 사는 거예요 죄 안 짓고 험없이 내가 잘 사는 거 그거는 유계에서 말할 때 잘 사는 거고 부부 사이 잘 사시오 할 때 복음은 뭐냐 하면 싸움도 나오고 의견 충돌도 나오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하여서 예수께로 가는 것이 성경들로 사는 거예요 이 말 잘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죄 짓는 건 별거 아닌 것보다 죄를 짓지 마세요 제발 죄를 짓지 말라고요 죄질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 당신은 죄 안 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당신은 죄를 안 짓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을 수가 없는 자에게 넌 죄 짓지 말라는 게 율법입니다 왜냐 죄 짓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냐 예수의 대속을 그 피가 아니면 넌 못 살아 피 흘림이 없은 적 넌 삶이 없어 넌 오늘도 피를 뒤집어 쏘고 삶을 받고 또 피로 피로 그 피를 가지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자야 그 재미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덜 먹여지고 예수의 피가 그렇게 덜 먹여질 때 아버지는 기뻐하는 거야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 험없이 잘 사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본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가 드러나지고 예수를 의지할 때 아버지는 기뻐하세요 그럼 맨날 그런 식으로 살라는 거냐 아니요 열 번이 다섯 번으로 다섯 번이 세 번으로 죄 짓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께서 사랑의 영께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끌어갑니다 끌어가요 그러나 사랑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화내지 않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들어 되는데 왜 그렇게 껍죽 되냐 왜 그렇게 덤비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성경들어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알게 되어지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그런 나중심의 그런 행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란 자아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 존재가 열이 열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대로 있음을 또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아니 넌 까불면 안 돼 넌 바로 넘어지는 거야 하신 거예요 항상 인생은 인생이에요 항상 그래서 유능한 자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품이 좋을수록 복음 깨닫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약간 가시가 있는 게 좋아요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시가 없는 가시를 있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나쁜 놈이지만 다 있잖아 가시가 다 있잖아 그런데 그걸 가시가 있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잘 들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괜찮지 그렇죠 그러면 성경 성경대로 되니까 성경으로 유가를 하잖아 디모두스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행화 사이기 참 중요하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인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요 성경을 알아나니 어려서부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말하고 마칠게요 이것은 출발이 태입니다 태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아이를 브레보스라고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태에 있을 때부터 성경으로 키워줘야 돼요 배에다 성경을 얹어놓고 엄마가 낭도 읽어주시고 아빠가 그 배 앞에서 성 읽어주시고 반드시 태에 있을 때부터 성경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나니 그럼 태아가 성경을 안다는 거냐 아니 엄마가 알면 내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이요 젖먹이 아이요 영유아를 다 포함하는 게 이 단어더라고요 이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마리아 복종에서 아기자는 타중에 타하잖아요 그때 우리말 성경에 그 아기가 복종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의 배 속에 세르완 들었고 마리아 배 속에 예수님 들었고 저 여자 속에 구약 들었고 이 여자 속에 신약 들었고 저 여자 속에 율법 들었고 이 여자 속에 복음 들었고 저 여자 속에 옛 그림자 모형이 들었고 이제는 실체가 들었고 둘이 만났을 적에 뛰놀았다고 그러죠 예수께서 뛰놀았대요 그걸 성경기로 하기를 복종에서 아기가 그럴 때 이 단어 똑같은 얘기예요 이 단어 그러니까 그 복종에서부터 이미 아이는 성경으로 언약으로 들어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배워야 된다 그 말은 필시 엄마 아빠가 부모가 성경을 배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한다는 게 단지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엄마들은 부모 되시기 전에 부모 되신 뭐라도 지금이라도 애 키우고 언제 그런 걸 하냐고 아니요 그건 당신의 핑계예요 지금도 하실 주세 해야 돼요 항상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알려고 해야 돼요 안다는 건 뭐냐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을 말합니다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삼일체를 사는 거예요 삼일체라는 말은 터들렐냐는 이후로부터 초대 교부시대 이로부터 신학적 용어로 등장한 게 맞지만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오는 것은 신학 지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삼일체로 살도록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영세진의 은약을 세웠어 아들이 다 이루어져 성령으로 네 안에 다 들어왔어 이제 너 안에 연합된 네가 그 안에 그가 너 안에가 삼일체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존재를 가지신 이유는 순전 이거예요 당신 안에 같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연합되어서 하나 됨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는 거예요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아직 누려지지 않는다 그 생명이 누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탁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누리지 딱 하나죠 당신 고집이 있는 거예요 당신 자아가 가시가 되어가 그걸 자꾸 찌르는 거예요 예수를 찌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습을 자꾸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자아가 너 자신이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라는 걸 발견하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자아를 죽여야지 그러면 맨날 자아를 죽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난 나쁜 놈이야 난 나쁜 년이야 난 나쁜 놈이야 나는 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당근 다 좋은데 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건 안 되네요 누가 네 보고 허랬어요 아니 필립인 사람처럼 지 보고 십자가 못 박히라고 그랬냐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완성된 복음을 너도 그날 예수 안에서 못 박혔음을 알라는 건데 알라는 건데 그걸 신하라는 건데 그걸 믿으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분의 영이 너를 찾아오셔 너 안에 들어오셔서 그룹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삶이 되도록 연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분과 나는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그러려고 삼위일체 시지 신학 공부하라고 삼위일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안 사라지냐고요? 그러면 빨리 엎드리세요 당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지금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을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정과 망치를 주셨어요 그게 당신 남편이에요 때려 깨는 거예요 자꾸만 틀린 말 같죠?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게 틀린 말 같죠? 당신 말은 틀렸어 그러고 싶죠? 왜냐하면 틀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 틀린 말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나 그냥 다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한 존재예요 불교에서는 모든 만물이 범실론 다 그걸 신으로 규정하는 자연 범실론이 있지만 우리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했다고 믿는 거고 자 여기까지만 어려서부터라는 게 지금 임신부가 계시면 딱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아이에서부터 성경으로 키우셔야 돼요 성경으로 태양아 어릴 때는 말씀을 많이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건 제 제안입니다 많이 읽어주는 게 나이가 들면 쌓이게 성경으로 말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가르쳐줘야 될 삶의 교훈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걸 엄마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포럼해야 돼요 이 아이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한 게 좋을까 그게 우리 공부죠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잘 모르면 교회 와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으로 자녀를 양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해요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해요